오늘 정말 엄청 덥습니다 네 굉장히 덥네요 이렇게 그냥 피로하고 지치기 쉬운 때잖아요 이정일 씨는 어떻게 피로하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별거 중이신가요 아이고 정말 피로하고는 별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하고는 제발 각방 썼으면 싶고요 저도 한 방 쓰고 살아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하루라도 피곤하지 않는 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날이 있겠어요 이게요 잠깐 사라졌다가 또다시 오거든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안 물러도 금방 다시 돌아온 피로와 스트레스 근데요 별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물 한 잔이라도 가끔 마셔주면 효과가 있다네요 아 여름날에 시원한 물 한 잔? 아 그렇죠 혈액도 물을 먹어야 끈적이는 게 풀어진다면서요 네네 그렇다죠 그리고 피곤하다고 그냥 쇼파나 침대에 눕는 것도 안 좋다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는 차라리 조금 걸어주거나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는 게 낫다? 아무요 그리고 아침밥 건너뛰는 것도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랑 상관이 있다죠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래요 몸이나 주변 환경을 대충 맞췄다고 쳐요 네네 그걸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까요?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기분 좋은 연주곡이나 소리를 듣는 거는 어떨까 싶네요 얼씨 저것 저것 하죠 야 스트레스야 너도 이 곡 좋지? 제발 풀어라 나도 풀고 있잖아 아유 그럼요 자 그러면은 피로감이나 짜증에 좋은 우리 국악을 한번 꼽아볼까요? 아 좋죠 아 네 저 밖에서 우리 전성인 사장님이 골랐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곡 들으면은 아마 저절로 풀어지실 거예요 자 애청자 여러분 효과 보셨으면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자 어떤 첫 곡이죠? 이 시간 첫 곡은요 미녀연가입니다 최군순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미녀연가를 최군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광대롱 초라하네롱 여박에 초라하니 응 친구 불렀더니 응답이 왔네 어떤 친구인데? 응 그 랴오닝의 똥샤오챙일세 에? 중국에 친구가 있었나? 아 그래서 온다든가? 아니 그 조건을 달지 뭔가? 뭐라 조건? 아 전에는 오진 말라도 그냥 왔던 사람들 아냐? 아 그러거나 말일세 요샌 근데 그렇게 못 오겠다네 우선 메르스가 떴느냐 묻어두구만 에이 그거는 나한테 맡기게 어이야 랴오닝의 똥샤오챙 메르스가 지금 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별이야 이별이야 아아 한국 산천 이별이야 얼씨구 저기 저 중국극 똥샤오챙이 엄지손가락을 세웠어 아 근데 조건이 또 있어 응? 한류스타 만나게 해줄 수 있네 아이 그러면은 서울 광장으로 오라 그래 중국에서 못 봤던 한류스타 서울 광장에 가면은 손잡고 포옹도 하게 해준다고 응? 수현이도 온다고 해 응 응 그래 그래 어이 그 똥샤오챙 수현이가 나온다네 어허 엄지손가락 쌍으로 세우는구만 에이 그러면은 건너오겠구만 이제는 한류 난장만 열면은 되겠네 아 또 있다네 조건이 하나 더 있대 아니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어 전에는 무조건 비행기 탔잖아 안 그래 똥샤오챙 아이고 지난 겨울에 했던 거 당겨달라네 이 여름날에 겨울에 했던 거를 당기라니? 새월을 당겨달라고? 아이고 으야 똥샤오챙 새월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은 빨리 늘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겨울에 했던 거 그랜드 세일 있잖아 80% 90% 그 세일 하던 거 지금 해달라네 아 그거라면은 백화점하는 삼촌한테 말해볼게 응응응 아이고 왔네 삼촌한테 문자가 왔는데 응응 여름에 산타도 만나게 해준다네 응응 일단 오라는 거야 응 어시구 그 랴오닝이 똥샤오챙 그 예약 들어간다네 아이고 이 사람아 아 근데 그 베이징에 그 요우펑이란 친구가 부탁이 있다네 베이징 요우펑씨? 응 아이고 이만하면은 비행기 타야지 그 무슨 부탁인데 아니 그 여름에 그 그랜드 세일 좋냐 근데 베이징에서 직구로 사도 되네 에? 아 그러면은 우리 삼촌 커달라 아 일단 오라고 응? 코리아 지금이라니까는 지금 네 수군가 가운데서 토끼 화상부터 고우고 천병까지를 정혜석의 소리와 정혜천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종일씨 이 메르스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백화점에서는 여름에도 그랜드 세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죠 아이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서울광장에서 또 한류축제 한마당도 열거구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국 관광객부터 다시 발길을 재촉하겠죠 아유 그래야죠 네 네 한류하면은 또 우리 국악방송이잖아요 아 무녀 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류소리로 관광객들을 좀 많이 좀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발 돌아와요 코리아로 기회는 지금이요 거시기 그 외국 친구들한테 메시지는 보냈슈 우레소레 우레노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상촌 신음이 말한 지족 안빈낙도 고사입니다 네 지족이란 말은 안빈낙도와 통하는 말이죠 네 그렇죠 만족할 줄 안다 그칠 줄 안다 소리니까 가난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는 삶을 노래하는 거랑 통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선중기문신인 상촌 신음은 어떤 걸 지족이라고 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래 안빈낙도란 말은 노노 수리편에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죠 우선은요 나물화비래도 좋다 물 마시고 팔벼고 눕더라도 좋다 그 가운데 즐거움은 다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떳떳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귀는 나한테 그저 뜬그름 같을 뿐이다 그렇죠 그게 안빈낙도를 말한 구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촌 신음이 말한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일상 속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낼 게 있겠느냐 그런 사례를 당나라 시인 왕적에게 찾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왕적의 작품 볼까요 예예 홀로 앉아 생각해 보니 독좌라는 작품입니다 세금 내 득달하는 사람도 없고 술은 한동이 청풍 같은 이야기 해주는 손님도 있네 아들 삼형제 장가가서 살고 딸 다섯도 그만그만한 남편 만나 사니 이러고도 내가 신손되고 싶을까 보냐 네 그러니까 신음이 사례를 얻은 당나라 시인 왕적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독자라는 시에 드러난 일상의 즐거움이 엿보이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아들 삼형제에 딸 다섯을 뒀는데요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집으로 세금 달라 오는 사람도 없고요 청풍같이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해줄 친구가 와 있는데 술 한동이면 됐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상천 신음은 또 다른 지족의 경계를 당나라 시인 왕유에게서 찾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담겨있는 그 만족할 줄 아는 생활 자 과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까요 당나라 시인 왕유가 말한 생활의 즐거움 일부분입니다 달 따라 걸어보고 개 짖는 소리며 방아찢는 소리들 송추쪽 초막집 하나 살림이야 보잘것 없데도 내 한몸 살기 넉넉하네 집은 몸을 가리면은 됐고 주변의 화초가 반겨준다 농사진 걸로 식구들 입에 풀치라니 됐고 달 가는 대로 갈 수 있는 이게 어딘가 네네 그렇습니다 상천 신음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생활 속의 즐거움과 그냥 만족할 줄 아는 세상 사리를 전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에 왕족은 팔남매를 뒀는데 별일 없이 잘 사는 걸 복으로 받고 그만하면 따로 신선될 생각이 없더라는 거였죠 그리고요 왕유에게로 오면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방아찢는 소리도 정겹게 들리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달을 따라 걸어보는 그런 흥치를 말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집은 초가집이라도 몸을 가리고 식구들 입에 풀치라니 이게 됐지 않느냐 네네 왕유가 지족을 말한 구절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 가는 대로 갈 수 있는 이게 어딘가 네네 자유 자유잖아요 네네 그래요 없이 살아도 얽매이지 않고 살고자 했던 그게 왕유의 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그렇죠 누구처럼 살아야 되고 또 누구만 치하고 살아야 되며 암흑에처럼 가지고 살아야 사는 것 같지라는 그런 비교 대상을 아예 없애버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어쩌면 상천신음도 그렇게 때로는 발 가는 대로 가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상천신음의 지족고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만세 띄웁니다 김호성의 단소 김기동의 해금 이은주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환영합니다 체험열차 특별칸 예약하신 승객님들 자리 찾으셨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치킨쿠퍼코라이 아 저기 있죠 등록금 갚기 체험칸도 있나요? 아 네 등록금 빚 때문에 고민하는군요 자 여기입니다 지금 2학년인데요 공장까지 가서 알바도 해봤거든요 한 번은 칠식해서 쓰러지기도 했고요 아이고 저런 근데 이자까지 벌써 1700만원이에요 등록금은 또 내야 하고요 아 네 그러니까 등록금 갚는 체험 네 우선 이 신청서에 이름 석자를 써서 내보세요 여기다가 제 이름 쓰고 냈거든요 어? 어머 근데 이건 무슨 소린가요? 네네 좋은나라 행복청년기금본부에서 탕감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아니 저 정말 등록금 갚은 거예요? 아 그래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좋은나라 행복청년기금 협찬본부 이거 발족해서 혜택이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견딜 수가 아 아니 그러다가 마흔 살 되면요 50대도 싱글 빚쟁이로 살면요 그렇다면 그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볼까요? 어 저 아빠는요? 엄마랑 이혼한 지 10년 넘었어요 엄마가 연락처는 줬는데 재혼해서 산대요 직장도 있고요 근데 아빠한테 어떻게 등록금 소리가 입에서 나오느냐 아 그렇겠죠 10년 동안 아빠랑 만나거나 성탄절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아 저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등록금 소리를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바칸을 타고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편의점도 해봤고요 식당도 해봤고요 가회는 밀려놨고요 행사 도우미도 해봤고요 공장에서 단추 다는 것도 해보고 길거리 판 쪽에서 음악이 나오면 춤도 춰고요 네네 밤나 잘 안 가리고 알바 뛰고 있습니다 자 과연 5년 후 8년 후 등록금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세요 동그라미가 이거 몇 개예요? 8년 뒤에 이 모양이면은 자자자자 희망을 갖자고 했죠? 좋은 나라 행복천년기금 협찬본부에서 연락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견뎌봐야죠 그래도 이혼은 했지만 아빠는 아빠잖아요 저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 아빠가 화면에 떴네요 아빠 정아야 주식이 내려앉아서 급한데 저기 엄마한테 300 안 될까? 300? 이런데도 좋은 나라 행복천년기금 협찬본부만 기다리라고요?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사안자를 위한 추건덕담을 박병천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요즘 우리 대학생들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 빚쟁이 소리 듣고요 글쎄 말이에요 졸업을 해서도 등록금 빚쟁이랍니다 네 계속되는 이 빚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일도 허다하죠 그렇죠 더욱이 대학은 등록금 올리기 고공인 일은 계속되고요 내린다는 소리는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온지는 언젠데 그렇게 실행이 안 되나요? 네 실행이 안 돼요 아니 이런 거 반값이 안 되면 무이자로 연기를 좀 해 주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부에서 애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타안감 받을 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요즘 메르스 때문에 정말 알바짜리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일자리까지 없다면 그 젊은 청춘들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래서 3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자식까지 포기로 하니까 4포 시대가 계속되는데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청춘들에게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깨 활짝 펴게 방법을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려요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5부에서 다시 stitches 5부에서 다시innen 농장 Бstra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예술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제2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이 7월 25일부터 이틀간 곡성 레전문화센터 동학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국악, 현대창작 퓨전, 북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아마추어 또는 전문국악인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통문화예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불상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물관 보물찾기 교육 프로그램은 7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정보자료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15가족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불상을 조각한 비석인 불비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14일까지며 1인당 3명까지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화 043-229-6416번으로 하면 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달전을 소재로 한 어린이 연극이 열립니다 평강 공주와 온달 바보 공연은 7월 21일과 22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의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붓, 빗자루, 휴지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합니다 공연 관람 이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소품을 가지고 연극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본격적으로 야간 개장을 실시하는 7월부터 9월까지 공연을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수원화성 1원에서는 야한 음악회가 펼쳐져 전통과 퓨전 국악 그리고 밴드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화성행궁에서는 음악, 그림, 역사를 활용한 인문학 콘서트가 열립니다 7월에는 지호락 콘서트, 8월에는 화음 콘서트 그리고 9월은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주제로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명의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신명나는 국악 콘서트를 선사합니다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모 아니면 도 공연이 7월 30일과 31일 오후 8시 노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의 관객들은 프로그램 순서부터 즉흥곡의 가사까지 직접 정하며 연주자들과 하나 되는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제비모리, 풍류, 장화신은 제비 등 한국 전통음악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노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 아치홀에서 아리랑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2회 팔도아리랑 부르기 축제가 7월 16일과 23일 열리는 예선과 8월 15일 본선 대회로 나눠 진행됩니다 축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주제로 팔도아리랑 자유곡 또는 연곡을 부르면 됩니다 참가 접수 기간은 7월 22일까지며 접수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501-1454번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거리를 문화예술로 물들일 주인공을 찾습니다 2015 한강거리공연예술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한강거리에서 매월 3회 이상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공연팀을 모집하고 노래, 미술, 악기 연주, 퍼포먼스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활동증과 인증서, 자원봉사비, 그리고 연말 콘서트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기온 33.1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굿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홍성은 예전에 홍주로 불렸죠 그래서 지금도 홍주성과 주변 역사유적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홍주가 충청도에서 가장 좋다 특히 내포가 좋다 그런 말도 남겼잖아요 네, 그렇죠 홍성의 내포는 갯벌과 넓은 평화와 그리고 바다로 활짝 열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창구 역할을 해온 고장이죠 네, 홍성의 내포에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그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홍성이 있고요 홍성하면 바로 홍주성 천년 여행길이 또 유명하죠 네, 그리고 특히 홍주성에 홍주 목사 집무실이 있는데요 안회당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그 안회당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고풍스럽고 넓은 홍주 목사 집무실 안회당에서 주민들이 모임을 갖는다 학생들이 차를 배우고 마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홍주 목사 집무실로 사적 제213호로 지정된 안회당이 일반에게 공개된 후부터는 그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모임도 갖고 배우기 강습자리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홍주성을 구경 온 관광객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주는 명소가 된 홍주성 안회당 차에 대한 강습자리도 열리고요 또 예절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 다래교실이 마련돼서 8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래교실에 나와서 전통차를 알아보고 마시면서 예인 얘기를 들어보고 있답니다 네, 이런 게 아이때부터 우리 문화가 왜 소중한가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전통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드립커피를 배울 수 있는 차 문화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느껴지세요? 네, 홍주 목사 집무실에서 차 문화가 활짝 핀 모습이요 어우, 좋죠 거기다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한국사 공부 모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홍성 시민들이 동참한 한국사 강좌 쉬는 자면 차를 맛보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 차값은 올해 연말까지 모아가지고 홍성 장학기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홍성 주인들은 이 홍주 목사 집무실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게 결국 장학금을 보태준 셈인 거죠 그러네요 자, 그 안회당 가는 길에 서해 금빛 열차를 탈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서해를 바라보면서 관광열차를 타고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네, 서해 금빛 열차를 타고서 바다를 끼고 달려본다 그리고 홍주성도 둘러보고 또 안회당에 앉아 옛 홍성 얘기 들으며 차 한잔 마시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홍성의 안회당 다리의 수업과 서해 금빛 열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내 포제 남창지름시조 장편거 상해를 문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역관의 딸 얘기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서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진 딸과 역관집 소동 얘기 만나보실까요? 이른 아침 역관집에선 소동이 일어났으니 사라진 신부 때문이었겠다 하장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던 그 행세께나 했던 역관집 딸이 종이 한 장 남기고 사라졌으니 아니, 아니 영감,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딸아이가 저, 정말 집에 없단 말이오? 아니, 이거 보심 이 종이장만 남겨두고 사라졌지 뭡니까? 두 개자식 꼭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다니 아니 어디로 간 건데 아이고 얘야 아이고 아이고 영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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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라 의원을 불러라 사위 사위는 어디 있느냐 간밤배도 안 들어왔느냐 장 온인 아니 어찌된 일이나 물었네 글쎄 집에 들어와 뭐? 들어와? 신방 참있지. 사흘째네. 근데 이제 들어와? 친구들이 어찌나 양 붙잡아 대던지. 그래서 신부가 잡혀가길 기다렸단 말인가? 오늘부터는 신방을 지키겠다. 다짐을 했는데. 글쎄! 자네가 들어온 게 새벽인가 아침인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해가 떴냐고! 해가 둥실 떴습지요. 뭐? 둥실? 아니, 마누라가 사라졌는데 둥실? 아이고,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럼 죽어야지. 아니, 근데 왜 주둥이로만 죽는다 소린가? 자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데? 예, 그저 면목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있을 참인가? 아이고, 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막막해서 말입죠. 위로 갔으면 양주길일 테니 양주 길목을 쫓아야 할 거고 아래로 갔으면 한강 나루토를 쫓아야 할 일 아닌가? 아, 예. 벌써 사람들 풀었습지요. 저기, 장인어른. 고개를 뒤로 쫓아드려야지. 눈에 신창이 멉니다. 아이고, 이번. 의원은 아직도 그냥 소시 없느냐? 베개를 그리하시면 숨통이 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뒤로 젖혀져야 숨길이 편할 거고요. 오냐, 그래. 장인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거로구나. 아니, 장원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너희 집 안에서 왜 우리 집에다가 공을 들였는지 알겠다. 아니, 이 양가가 서로 공을 들인 일 아니었습니까요? 내 딸이 없고서는 엽전 한 개도 손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게야. 아, 응? 뭐? 신방 차려주니까 사흘씩이나 방을 비워? 응? 어디다가 첩실이라도 두었나? 네, 아이고, 첩실이라니요? 아니, 저 친구들이 불러대서. 아, 그러면 됐구만. 나가. 나가서 친구들이랑 살라고. 아이고, 아이고, 네. 찾겄습니다. 한양바닥 그냥 사사지 뒤져서. 한양바닥만 뒤진다고? 아이고, 예, 팔도 장바닥 그냥 상쿨까지라도 뒤져서 찾겄습니다. 아, 어딜 가는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아니, 한강나루터, 용산나루, 마포나루, 서강망원나루로 나가서 찾아야지요. 아, 거기는 사람 풀었어? 파발 쪽이나 달려가 보게나. 말 타고 팔도러 나가는 파발 쪽에다가 부탁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아, 예, 아이고, 예. 그럼 그쪽으로... 응? 아, 그냥 가면은 누가 그냥 암흑의 집 딸 말이나 해준대? 아이고, 자, 가져가게나. 엽전이라도 찔러줘야 말을 놓을 거 아닌가? 아, 예, 예. 아이고, 예. 그렇군요. 그럼 그리 알고 가겠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철한 걸 사위라니. 철한 놈한테 딸을 주다니. 아이고, 용감. 정신 차리세요. 아, 이러고 있으면은 끌려간 그 아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생사의 기로에선 그 아이 살려야지요. 아이고, 용감. 정신 차리란 말이요. 역관집에선 이 소동이 났는데, 그때요, 역관 딸을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갔던 동학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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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우리 이모님 댁이요. 아, 잠시 동태를 미리 살펴보시지요. 아, 예. 저, 그, 이숙님이 그 외방에 나가 계시니까 지금은 아마 이모님하고 가솔들만 있을게요. 아이고, 그나저나 이모님이 거둬주지 않으면, 아이고, 중국이밖에 더 있을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모님이 받아주시게 해야지요. 네, 몽금포 타령을 최수정의 소리로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미국장 역관의 딸 얘기 중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역관집에선 죽었느냐 살았느냐 소동이 났고... 네, 동학과 함께 간 역관의 딸은 동학의 이모집에 다다른 때잖아요. 네, 네. 과연 이모집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이고, 똑똑한 역관의 딸이 말했잖아요. 반드시 이모님의 거둬주시게 하겠노라. 네. 자, 다음 얘기는 월요일 풍미국장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한골상사디아의 김병균 작가. 오늘이 211번째인데요. 네, 변동훈님의 대금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정부를 찾아왔습니다. 대금을 사랑하시는 변동훈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변동훈님.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우리 국악 찾아서 배우기가 좀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대금을 동호인 교합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대금 시작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2년 좀 배우다가 선생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배울 때가 있어야죠. 특히나 여기는 현악기, 관악기는 배울 때가 없어요. 전혀. 민요 같은 거는 경기민요라든가 이런 게 좀 쎈데 다른 거는 거의 배울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2년 배운 게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같이 배운 세 분이서 의기투합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요? 의정부에서도 우리 국악을 배우는 침 생활이 결코 쉽지도 않군요. 우리 국악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어땠었어요? 원래 관심이 많았죠. 저는 한 20대부터 늘 들었고요. 직접 하지는 못했어도. 이상하게 젊었을 때부터도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늘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뭐 집안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 예전 분들은 우리나라 악기는 한두 개씩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역량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국악을 들으면 괜히 흥겹고 생활의 활력세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차 영업을 했는데 차 안에 항상 테이프가 국악 테이프였으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차 안에다 테이프를 놓고요. 고객 상대해야 되고 그럴 때인데. 아니 혼자 다니는 영업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다 친구가 탄다거나 식구가 타면 뭐 이런 걸 듣냐 뭐 이랬죠. 그런데 내가 좋은 걸 어떻게. 그렇군요. 우리 변동원님의 어디엔가에는 그 변동원님 속에는 우리 국악과 서로 불러주는 그게 있나봐요. 국악을 부르고 변동원님을 부르고. 테이프로 들었을 때는 주로 어떤 곡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가야금이나 대금, 단서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관악기나 현악기가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판소리보다도. 판소리는 들으면 어떻게 따라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갖고 무슨 소리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판소리 들으면 가사 이해가 잘 안 되던가요? 잘 안 들어요.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도 봤는데. 너무 길어. 이건 뭐 몇 시간짜리 그걸 이해할 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심청가라든가 적벽가라든가 알잖아요. 대충은 내용을. 그러니까 아는 거지. 창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얘기만 들으면 이게 어느 대목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해가 더 안 가더라고요. 역시 우리 가사의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가사는 없지만 선율이 있는 대금이나 가야금이 오히려 좀 편하게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그런 음악 듣고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몸에서요? 그냥 좋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우리 친구들 그때 시대 때 스트레스 푼다고 했을 때 술 먹는다든가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영업하면서 이 국악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너무 좋았고 꼭 시골 장터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두막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원래 우리 변동훈님 고향이 그러면 시골 쪽이셨는가 본데요? 시골인데 좀 일찍 내려왔죠. 아 그래요? 강원도 인재인데. 아 네. 근데 항상 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갔었죠. 가기는. 아 그래요? 어느 날인가 그러면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부터 썼어요? 아 이제 뭐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많이 할 때고 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죠. 또 듣는 것도 좀 등한시했고. 근데 어느 날 한 46시인가 그때 되니까 아 또 그게 막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대금소리가. 아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아 배우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를 다 찾아봤는데 수소문 끝에 한 군데가 나왔죠. 근데 전혀 없고 배울 때가. 근데 이생강유 하시는 분인데 이수자시고. 그래서 운 좋게 어떻게 만나서 그래서 한 2년 배웠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실제 불어보니까 대금이 처음에는 아마 그 궁합이 어땠어요? 처음엔 쉽게 만나지 못했을걸요? 소리 때문에? 아 제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관악기 중에서도 이 대금이 너무 힘들다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하 근데 이제 산조를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금이 제일 힘들다. 아 근데 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쉬운 거 하지 말자. 이왕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 그래갖고 끝까지 했죠. 그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왔습니다. 그 의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권학기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금 풍류라는 걸 우리 변동원님이 직접 동호인을 만들게 된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한 1, 2년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사실. 이제 이제 문 연 것도 아닌데 뿔뿔이 흩어질 수는 없고. 그럼 우리가 연습실을 하나 내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공부 좀 하자. 동영상 보고 지금 뭐 동영상이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을 비하면은 우린 조건이 좋지 않냐.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얻었죠. 맨 처음에 3명인가 4명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렇군요. 아 대금이 좋아가지고 마침내는 대금 강습소 그 집까지도 자비로들을 그렇게 모아서 연습방을 마련을 했군요. 예예 여기서 잠깐 우리 변동원님 그 대금 소리 한번 잠깐 들려주셔야 되겠어요. 어느 대목 들려주시겠어요? 저 이생강류 산조 중에 짧은 산조 중에 중중머리 한 대목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의정부 대금풍류 방장님이신 변동원 님의 대금 산조 중중머리 한 대목 해드리겠습니다. 이생강률 대금산조지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계속 자라나고 있는 대금 나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 강습, 단체 강습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 의정부 대금풍류에서는 단체 강습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나름의 예를 쓰시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새로 오시는 회원들 거의 뭐 개인적으로 서로 배우면서 가르쳐주고 동영상도 찍어주고 하는데 뭐 10명 앉혀놓고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데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 시간 강습하러 가면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봐주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물어봐도 또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 회원들도 그런 분들이 또 몇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회장님이나 동호회원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야 그러면 이게 우리도 부족하구나 우리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봐왔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배우는 사람은 분명히 만족을 못할 거다. 자꾸 의심하고 이게 맞는지 그럴 거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배우자 그래갖고 저희 회장님하고 이생강 명인한테 직접 갔죠. 이생강 선생님이 받아주셨어요? 이생강 선생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근데 너무 천진난만 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제 너무 운이 좋죠. 복도 있고. 그러니까 의정구 대금풍류 강사님 두 분이 회장님하고 우리 변동훈님이 동호회들한테 대충 가르쳐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생강 선생님한테 개인지도를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걸 또 배우니까 가서 그걸 배우고 여기 같은 동호회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주면 벌써 소리가 틀려지니까 소리의 깊이가 틀려지고 그러니까 뭐 호흡 하나라든가 손동작이라든가 그런 게 다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소리 자체가 틀려지죠. 그 효과가 무직합니다. 여기 대금풍류에서는 이제 방장이신 우리 변동훈님하고 회장님 두 분이서 강사를 맡아 하시면서 개인지도를 해주는 셈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5층 건물에 의정구 시 안에 의정구 동 그 아주 중심지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던데 이런 5층 옥상층 잡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운영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집에 계신 분들이 이걸 곁지기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악을 좋아해서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받는지 선뜻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돈 좋아하는 거 하라 이거죠. 집안 사람은 괴롭히지 마라.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돈을 해줄 테니까 우리는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달라졌네요. 그럼요. 우리 변동훈님이 생각하시는 대금풍류의 꿈 보통 동호회는 발표회를 하는데 저희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회장님의 뜻이 아무리 아마추어고 또 듣는 사람들이 모르고 듣는다고 해도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데서 하지 말자.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려면 또 제대로 간 데서 배워야 되고 또 연습을 또 많이 해야죠. 내년이나 내부 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부를 찾아와서 대금풍류에 끌고 오고 계신 변동훈님 대금을 사랑했기에 아낌없이 배우고 또 배운 걸 나눠주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변동훈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가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이생강류 대금산조 가운데서 자짓머리 대목을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반주로 함께합니다. 아아아. 그 새끼 그 이 양 독촌이구먼요. 아따 양 솔찬이 급파하는 소식인데요. 그 뭐시냐. 괴물지 있잖유. 그 저 낙동강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그 괴물지 그 누트레아가 이쪽 강에 나타났다 봅니다유. 뭣이요? 괴물지가 나타나 버렸다구라. 아니 저 천강을 그라믄 뭐 들어간단 소리요? 아이고 그냥 시긴 물고기. 피라냐를 봤다는 사람도 있단서. 아 그럼 올여름 우리 동네에 아이고 망했네. 다 망했어. 아야야야. 억순아. 아 누가 우리 천강에 뭔 피라냐 소리요? 행여 그런 말 말오잉. 행기리 아직 말도 못 들었어. 아 그물을 그냥 쫙쫙 찢어불고 튄 고기가 있다는데. 피라냐 말고 어떤 놈이 그물을 쫙쫙 찢어불고 써. 아 그란디 괴물지 과정?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참말로. 아이고 아야 긍게 시방 괴물지부터 그냥 후려잡아야 한께. 그 머리 복잡하게 허들 말고 괴물지 그 누트레아부터 후려잡자 말이요. 아 그거요. 쥐가 아니라 개요. 개만 해요. 아이고 그놈이 그냥 우리 천강에 와부렸다면 채소봐 손봐야지 어쩔 것이요. 아 뭘로다가 그놈을 봤고. 아따 참말로. 글쎄 이장이 시방 조치를 취하려고 오는디 아쿠라고 초를 쳤쌌냐. 아 아 아 아. 예 그 이장 복촌이구먼요. 예 일단은 그 괴물지 그 박렬단을 변성해갖고. 거시기 석궁이랑 공기청도 찾아와야겠구먼요. 어 저 말이요. 쌍칠해야 돼. 공기청 찾아와요이. 어 괴물지 그 누트레아 잡는다면 줄 것이구먼요. 그럼 한 마리랑 2만원씩 준다고 한께 열 마리면은 20만원. 뭐요? 열 마리요? 아 그놈 한 마리 잡으려고 왠종일 쫓아생길 참인디 열 마리라구라. 아이고. 그라고 천강을 이리저리 들쑤시다가 시계물고기 피라냐한테 종아리 물리면은 삼촌이 치료해줄껴. 아 나 참말로 피라냐 그놈 아직 못 봤자녀. 긍게 일단 괴물지부터 후려 잡잔 말이요. 한 마리만 잡으라고요. 나한테 수가 있은께. 예? 괴물지 한 마리만 잡으면은 수가 있다니. 뭔 소리요. 아 그놈 한 마리 잡으면은 그걸로다가 어짤라거라. 긍게 니는 욕을 할지 몰라도 말이요. 우덜 농사를 지키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요. 긍게로 한 마리만 잡으면. 요 근처 사는 괴물지 그냥 씨를 말려볼 수 있다 고것이요. 음 그려. 그라마 괴물지 한 마리를 잡았다. 그걸로 어짤라고 씨를 말린다고 해요. 아야 니도 욕을 허겄지만서도. 그 시기 괴물지 잡아갖고 동물병원에서 항문 봉합수술을 한 다음에 풀어주면. 고놈이 알아서 해결할게요. 오메오메. 세상에 마상에. 괴물지 똥꼴을 막아 불고 풀어준다거라. 이이이 그란게 그놈이 못 견뎌갖고 펄딱펄딱 뛰면서 그 괴물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인디야. 오이오이오메. 아 그걸로 한 마리만 잡으면 되잖여. 억순아 난 말이야 욕을 혀도 난 그렇게 꼭 할게여. 네. 2008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남해안 별신국 가운데서 구음 시나위를 정영만 외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낙동강 근처에서 퍼지기 시작한 괴물지 그 누트리아가 중부권까지 출현했다죠? 네네. 닥치는 대로 정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 괴물지가 한강을 향해서 온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아이 보니께요. 작은 개보다 훨씬 커요. 그거 한 마리 잡으면 2만원씩 와마 누가 잡것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한 마리에 그냥 5만원 7만원 정도 올려주면 그냥 막 잡을까요? 이거요. 한강까지 올려면 큰일이잖유. 아이고 그나저나 이거 맞고들 이슈 워쩌유. 그러게나 말이에요.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한강수 타령을 김금숙의 소리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한강수 타령을 김금숙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요즘 한강이 순환입니다. 녹조에다가 괴물지 뉴트리아까지요. 그러게요. 네. 자 상한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